왼쪽으로 천천히 공격 전개하는 포항입니다. 전방으로 밀어지러는 왼쪽 측면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왼발 크로스가 길게 올라옵니다. 오늘 일류 친구를 향한 왼쪽 측면 크로스가 방탄소년단에 왼들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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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까지. 일단 측면으로 가면 간결한 크로스에 의해서 스트레이크 포지션에서 슈팅이 안나오더라도 이렇게 좀 새까보른 찬스에 의해서 일단 왼들손 슈팅을 한참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완델손을 김진애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습니다 코너킥으로 공격 전개 왼쪽 측면에서 완델손이 킥을 준비합니다 왼발 코너킥 왼발로 문전쪽으로 길게 올려줍니다 이번에는 케인재 선수가 수비가세에 밀어냈고요 케인재 선수가 신장이 195cm 그리고 역습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용준 선수는 좀 거친 파울로 옐로 카드와 교환합니다 골이 빠졌더라면 상대의 역습을 허용할 수 있는 찬스였는데 최용준 선수가 파울과 경고를 맞바꿨습니다 김두혁 선수가 빠르게 밀고 들어간 과정이었고 최용준이 몸으로 저지했던 포항 클래스 오늘 경기 첫 번째 옐로 카드입니다